화성 드림파피 아구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구장에서 펼쳐지는 선출부 두 번째 게임 아스카론 대 가족, 가족 대 아스카론의 경기 실황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최연정 복지님 모셨습니다. 아스카론 작년 선출부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타석에 1번 타자 고국진 선수 선출이죠? 제구를 낮게 낮게 아주 잘 해줬습니다. 좌중간 카르멘 한타 중견수 이제 공차 먼저 2루까지 가네요. 주자 2루까지 2루에서 세일 강공수 선수가 적식타를 터뜨린다면 쳤습니다. 높이 뜬건 중견수가 중견수가 놓쳤어요. 자 칠렁인 한타 2루 주자 이제 출발했고요. 3루 돌아왔습니다. 자 홈 승부 아 못 돌아오네요.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 142 공을 강하게 방금치입고 있는 홈그를 자 쳤습니다. 준 1루 1루 아 1루에서 곰 벗어나네요. 그 사이 3루 주자 홈 민 한 점 먼저 선취하는 아스카론입니다. 아스카론입니다. 안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웃스윙 아웃스윙 고마웠어요. 자 송구 홈으로 홈에서 슬라이딩까지 이렇게 한 점 내주는 아스카론 자 헛스윙 삼진 자 헛스윙 삼진 풀카우트 수윙 삼진 자 바람에 물을 묻는거는 시랩지 않을까? 야 쳤습니다. 중견수 유격수 중견수 야 아 놓쳤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사고를 1회에도 유격수 기쁜 곳에 찼습니다. 자 우익수가 아 우익수가 뒤로 맞췄어요 자 펜스까지 굴러가는 공 1루주자 강공수는 여유있게 오민 타자주자는 3루까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올라왔다는거는 실질적인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3대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웃 3아웃 체인지 초구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2루로 이야 송구가 크게 벗어났어요 쳤습니다 1루수 맞고 3루주자 호민 2루주자 3루 돌아서 호민 1루주자도 3루에서 멈춘지자 들어오나요 아 들어왔어요 세일 타자주자는 타자주자는 세일 싹쓸이 3루타를 날리는 고국진 선수 전영준 선수가 올라왔는데요 쳤습니다 3루관을 가르는 깔끔한 안타 3루주자는 여유있게 호민 1루주자 2루까지 3루주자 2루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1루주자 1루주자 1루 1루주자 1루 2루 2루 2루주자 2루 100루 지금 여기서 2점만 주면 콜드 콜드 것 같아요 곰 빠졌어요 3루 주자 3루주자 1루 투자 2루 2루 7루 꺾고 16강 선출부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구장에서 펼쳐진 두번째 게임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